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꽃을 오래 두고 보기 위해서는 다시 물을 빼서 말리고 액자에 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더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빼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하고 빼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하고 빼기를 잘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